아무래도 너희 여기서 뭔가 트러블을 일으킨 모양이네 하지만 나는 라이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뒤에 타 바로 출발해 줄 테니 그러지 부탁하겠다 선우란 어? 쿨걸 뭔가 이상해 예전과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 그래 보이나? 확실히 뭔가 달라진 게 있긴 했지 그래 그럼 이제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핵사부사가 내뿜는 영혼의 울부채잖아 야 들으라고 나와 이 녀석이 울부채는 소리라 좋아 들어주지 단 안전모드 상태에서 들을 거다 대사 안전모드 cont 감상 텐 상처 나